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 이 카카오 마쇼의 가면과는 조금 다른 이 귀여운 카카오 마우스 무선 마우스입니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쇼와 함께 고고고 고고고고 로지텍과 카카오프렌즈가 협력해서 만든 이 카카오 마우스 기종은 M238 기종입니다 제조사는 중국이고요 자 이 제품을 한번 PC에 저기 보이는 PC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자 이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홈이 파져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면 자 처음에 제품을 샀을 때 건전지 네 알카라인이라는 건전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 보시면 자 로지텍이라고 USB 포트가 꽂혀있습니다 이걸 PC에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격으로 이 무선 마우스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빼서 자 자 이렇게 로지텍이라고 적혀있고요 USB 포트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덮개는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 USB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 저기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우측 모니터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자 저걸 이 USB를 연결을 하고 오보도록 하죠 자 함께 가시죠 자 본체로 가서 자 PC가 조금은 먼지가 있는데요 자 이 USB 포트를 로지텍 무선 마우스 포트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연결이 완성이 되면 자 한번 마우스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죠 자 이렇게 동작하게끔 마우스 연결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화면 누르고 이렇게 자 카카오 카카오 캐릭터 라이언이 굉장히 귀여운 편이에요 음 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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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